자 계속하도록 하죠 일단 가기 전에 영약을 먹어줘야지 하나를 이제 레벨 1, 레벨 1업만 더하면 하나를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약은 11분 이야 건들고 멋있다 하지만 이런 축하 적들이 많네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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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네들 민줄 알았으면 안도와줄걸 좋아 아이고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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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피 피 잠깐 피 피 피 피 피 어이구 피하고 아이 방어막 쓰면은 아이고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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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좋좋좋아 어이구 피해 어이구 피해 방어막 방어막 어케 알 으 Gü 어이구 틀 아이고 아이고 아 뭐 안집어 자 다 집어 음 음 음 음 지금 검을 더 좋은거 얻은거 같은데 흑검 오우 좋아 어 여긴데 한바퀴 둔거밖에 안되는데 저기어떻게 올라가지 아 아 저기 올라가는데가 있구나 여기 올라가.. 아 못올러가나? 여길 이렇게 이용해서 여기로 여기로 건너뛰고 아이씨 아이씨 못가잖아 여길 올라가야되는데 어디 올라가지? 여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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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해서 건너뛰어? 어 뭐야? 약초를 제쳐한다 그것도 아냐 그것도 아냐 어... 여기를 올라가는 뛰어내리게 왜 뛰어내려 아아 와 저기 간거구나 지금 여기 여기 여기를 어 뛰어내리지 말고 뭔가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로 올라가는거 같은데 이거 뭐 안나오네 올라간다 뭐 이런게 여기 맞는거 같은데 이거 오 몬 오 과연 답답하다. 혹시나.. 지하로.. 여기로 한바퀴 돌아서.. 오.. 오.. 왓.. 피하고.. 에센스 에센스 아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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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피하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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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조심 피피피 아 그래요? 제가 겁나게 지금 못하고 있는거 같은데 어? 쟤 어떻게 올라가지? 쟤 짜장 분명히 올라가는 길이 아 여기 아 여기 잠깐만 길이 있는데? 뭐야 응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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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길을 알려줘요? 아, 그래요? 아, 이미 근데 아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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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저녁에 잘 때 살짝 쌀쌀하긴 하다 내가 기억за之ض이 괜찮다면 제가 기억을 bamboo ancia의 누구를 기억해?" -"미안했었잖아." -"이건 지우게 생겼잖아." -"그러나와 페끅의 자존들을 도와주셨어." 메나의 정신의 사회에 관한 대단이 겨울들에게, 겨울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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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되 됐다." -"르대니아들에게 집행 중 한 잎에 근처가 되었다." 왼쪽으로, 아름다운 모습은 없었죠 오른쪽으로, 아름다운, 아름다운 너는 거짓말 너는... 왜이네 아이고 으쌰 으쌰 아 그래요? 얘 상속 칠빌은 내가 많이 해봤는데 근데 내가 이거 이거 하려고 온게 아니란 말이지 이거 하려고 온게 아니란 말이지 지금 음 고양이 고양이 눈 아 으쌰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저도 감기 걸려서 고생하고 있어서 여기 어이구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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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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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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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근데 이게 이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문제가 아니야 저 위를 가야 되는데 지금 아 저 위가 여기로 난 통해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못 가네 저 어떻게 가지 혹시 여기 위에 어떻게 올라가는지 아세요? 여기 이거 기억하실 거 같은데 너무 어려운데 가는 방법이 없어 주변에 뭐 지하로 통해서 가는 곳이 있나 해서 여길 찾았는데 주변에 어이구어이구 으흐흐흐흐흐 으흐흐흙 야야야 죽겠다 죽겠어 왜 벗겨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오 가는 길 있다 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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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왔나 아니 아니잖아 괜히 좋아했네 여기 그냥 한 바퀴 돈거 아니야 가는 데가 없어요 저길 어떻게든 가야되는데 저길 어떻게든 가야되는데 여기 여기 마력의 근원을 찾아서 여긴데 뭐 올라가는 데가 없어요 저 성 올라가는 데가 없어 여길 여길 가고 여기도 막 이렇게 찾아갔는데 여기도 올라간 데가 없고요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는 데면 여긴데 여기도 배빙하기 바퀴 로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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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참 난감하다 난감해 아흐 아흐 여기는 내려가는데 여기 올라가는 데가 없어 저기는 내려오는 데가 여기서 이렇게 뛰어넘는 게 아닐까 라고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면 여기가 올라가는 데가 있어야 돼요 여기가 여기가 올라가는 데가 여기가 올라가는 데가 도착하는 데 이렇게 올라가는 데가 이건 내가 왔던데인데? 내가 왔던데인데 아 됐다 됐다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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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거 같아 자 여기 점프하고 여기 뭐야 멈춘다 아다 찾았네 음 음 좋아 자 자 오케이 오 오 좋아 휴 책임지고 쳐졌네요 어 잠깐 여깄데 여깄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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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뭐야 인마 아 뭐야 왜왜왜 다시 올라가 이 바보탱아 이리와 어 얜 뭐 몸에다가 이렇게 뭘 많이 달고있어 뭔가 몸에다가 엄청 뭘 많이 달고있는데 어 어 됐다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자 여기 내려가는게 한번에 내려가는 길이 있었던거 같은데 건너뛰어야 건너뛰어야 됐고 난 갈거야 난 갈거야 좋아 내가 내가 어디로왔더라 어디로왔는지도 까먹었는데 여기였나 이제 이제 다 구한거 같은데요 장미 그거 빼고 이제 다 구한거 같은데요 장미 그거 빼고 응 응 이 집인가 응 야 이중은 거기잖아 나 레벨업 안났나 근데 나 레벨업 안났나 아직도 안했네 레벨 1업만 더하면 그냥 양 4개 먹을 수 있는거 같은데 3개가 아니라 이제 광산도 돌아가나보네요 내가 그 봉거지를 다 없애서 내가 알게 생각해봐 당신은 상관없어 엘리 엘리 많이들 많이들 마지막에 마지막에 우리가 정말 보여줄게 기억해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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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가 뭐 막혀 왔구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음 바쁘게 크리스도 흠 으음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으흠 흠 흠 흠 흠 흠 흠 It would do if it were stronger. You know what this means? In addition to normal harpies, there are Solano in the area. Solano? Dream Snatchers. The only harpy species to develop something resembling intelligence. They magically bind dreams to mountain crystals. I heard they once inhabited this area. Solano live among regular harpies, but their lair should be full of stolen dreams. One of those would be powerful enough, I'm sure. You'd have to enter the harpy lair through the quarry. Unfortunately, the gate to the cave is locked and settled burdened, but we must not relent. Saskia clings to life by a thread. Settle burdened. In that case, I need to see the alderman. It was not finished. I didn't know it was finished. It was not finished, but it was not finished. The Mathematics said... Oh, I don't need to... Don't think it was a big thing. What kind of doggy? Or... It was like... I really can't believe it. What kind of doggy? It was really... He was just... He was just... He was I was left and... 시청자 잠시킬 수 없었다. 시청자 사퀴즈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ITS AN EMBARRASSING awardON 아플리치네요 SOME MIGHT EVEN CALL YOU A FREAKE YOU'RE THE ALDERMEN AN AGES OLD TRADITION IS VESTED IN YOU ON TOP OF THAT YOU NOW LEAD THE PREPARATIONS FOR VER- YOU WOULDN'T DARE Imagine YOUR ANCESTORS CARVED IN STONES CONDEMNATION NOT PRIDE ON THEIR BEARDED FACES WHO KNOWS I'LL OPEN THE GIF- I PROMISE SCAELLEN'S MOTHER I'D BE SOBER AS A JUDGE TO THE END OF MY DAYS 음.. 협박해가지고 문 열어 달렸는데? 이러니까 안티히어로지 히어로는 절대 협박을 통해서 문을 열어 달라고 하지 않겠죠? 잠깐만 어디로 가야돼? 저쪽 문?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건지 모르겠다.. 오 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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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쪽 문인데 넌 누구냐? 왜 처음봤다? 머리스타.. 아우 머리스타이 그래 다람쥐 꼬리 야 지금 지금 원래 다람쥐 꼬리였어? 아 이게 아 틀리구나 삼발? 아 너무.. 돈이.. 나 돈 얼마.. 돈 되게 많은거 같다 지금 1200.. 와.. 나 돈 꽤 많네 아 돈이 언제 이렇게 모여지나? 돈 굉장히.. 빨리 모였네 어느순간 자 당연히 마을 나가기 전엔 영향을 보고 해야겠지? 공격력과 체력 회복력 그리고 하나 뭐지? 아 저항력 kaf아 할 канале 하하 이쪽이 아니야? 어 뭐야 한 바퀴 들어야겠는데 이렇게 하는거 훨씬 빠른거 같애 이게 어 로딩이 조금 버거울때는 로딩화면으로 바뀌고 그 시스템이 그러는거 같애요 아닐때는 그냥 로딩을 하고 메달이 진동 안되는데 아 저기있다 아 이거 아닌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뭔가 뭐 맞는거 같긴한데 뭐 아닌데 뭔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표시가 되있는데 그러어 저거하고 맞는 표 문장은 없어 뭔지 모르겠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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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피들은 되게 약한거 같애 레벨에 비해서 정말 약한거 같애 레벨에 비해서 아 아 아 아 아 아 아이구오 오오오 이차 기상캐어 뭐야 기상캐어 뭘 꺼 하이 찥 죽엄마 아 왜케 많아 몇몇이야? 우와 굉장히 많은데? 우와 끝없이 몰려오는데? 이야 곧나게 막혔는데? 우와우와 멀게 널렸어 널렸어 저장한번 하구요 아이고 또 있어? 얘네들은 공격을 많이 할 생각을 안해 굉장히 쉬운 타겟팅이야 그냥 나 이 돌이 뭘 때 타는건지 모르겠네 돌 뭐하는거야? 혹시 돌 뭐하는건지 혹시 아시나요? 저 돌 뭐하는거야? 너네들은 다 다르게 생겼네 암컷, 수컷인거 같은데? 얘가 수컷 쟤가 암컷 그래서 처음에 엔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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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살당을 했는데? 하필을 완전? 자아.. 아아.. 얘를 아무리 죽여갔자 경험치가 안올라 경험치 레벨 1만 더 올렸으면 좋겠는데 어 이거..이거 같은데? 결정화된 꿍 리듬컵 핸드 봐줘도 좋아요? 오르가마 하는게 좋아요? 어? 좋아 음.. 음.. 다 가져가야지 일단 아 근데.. 용량을 초과했대 뭘.. 아 무기가.. 아.. 아.. 이것도.. 버려야죠 뭐.. 캐드 앤거 검도 이거 다 버려 흠.. 오르가마 하네요 흠.. 오르가마 하네요 아이고 뿅 완전 하필들 학살하러 왔어 학살하러 하핏슬레이어야 야 내려와 길이 어차피 가는.. 가.. 뭐야.. 1방향 길이라서 쟤가 거기다 왔어 아 이건가 보다 아아 잠깐만 이거는 어? 엔마 근데 내가 거기다 그거 꽂으면 뭔일 일어나는 거 아니야? 어? 저거 봐 뭔일 일어날 것 같은데? 에지원님 어서 오세요 오래간만을 내내 에지원님도 아 이게 꿈인가 보다 아니구나 아 그렇군요 이거 이거 레토 롯 더 없고 아오 몇 명이야 몇 명이야 몇 명이야 몇 명이야 오오오 오오 잠시만 잠시만 야 이건 너무 하잖아 좁은 자리에서 좁은 자리에서 오오 야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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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야야 우와 야야 우와 잠시만 우와 잠시만 우와 잠시만 우와 이거 힘들다 힘들어 으어우 오오 아 피해 피해 까 오오오 한 번 더 에너지 거 오오오 잠시만 조용히 죽었어 저장해놨었나 에라이 와 저거 마지막에 저거 보석을 짓는 순간 아주 그냥 때가지로 나오는구만 저게 좀 조심해야될거같은데 함정을 미리 좀 깔아놔야될거같은데 함정을 미리 좀 깔아놔야될거같은데 함정을 미리 좀 깔아놔야될거같은데 음 여기다가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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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도 함정 아니 이쯤에 함정도 어 함정 함정 아 저거 뭐 있었네 톱닐은 뭐야 그리고 미리 쓰고 오 그렇지 자 어어어 아이고 아이고 야이씨 야 너네 얼마나 있는거야 진짜 도대체 오호 아하 나이씨 자 톱니 아 톱니 벌써 아이고 아이고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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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인 아이고 아이고 잠시만요 폭탄이 없네 폭탄이 없네 폭탄이 다 있을텐데 포도탄 어어어 어어어 어어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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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오 피하고 피하고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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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쪽 피하고 자 아이고 피하고 어우 거기다 거의 다 죽였어 세마리 남았네 네마리 남았네 오오오!!! 좀 더! 좀 더! 좀 더! 안돼 안돼!!! 여기!!! 오오오!! 안돼!! 아ietco 어렵다ッ 폭탄을..포도탄 말고 불에 그걸 좀 만들었음 그게 그게 뭐야 파이어월 같은 효과가 있어 가지고 그게 좋을 텐데 만들 수 있나 지금 내가 혼란폭탄이요? 혼란폭탄? 혼란폭탄은 지금 없는 것 같은데 포도탄하고 어 열사풍 기절 동결 기절하고 동결 열사풍을 한 두 개만 만들어서 써 볼까? 열사풍을 두 개만 만들어서 한 번 써보죠 일단 트랩 좀 깔고 아까 트랩 어 하자마자 빵 터졌지 그리고 어차피 지금 왔다 갔다 그러면서 애들이 날 따라오기 때문에 이런 데다가 이런 데다 설치해도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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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야 하나 더 여기야 하나 더 좋아 저장하고 자 왕가고 자 오시라고 왕 왕 주 여기서 이 정도 이 정도니 이 정도 폭탄 왕 오케오케 오케오케 좋아 자 폭탄 와아 아하 오오 포멘터스 블랙레스 폭탄 하나 더 아유 폭탄 조심조심 폭탄 폭탄 좀 더 만들어놓을까 그랬나 오케 어어 피하고 피하고 오 피하고 피해 오 피하고 피해 조심조심 오케 오케 어이구 어이구 어어어어어어어어어 오오 여기 폭탄 여기 지레 지레 뭐오 아 지레가 지레가 소용이 없어 소용이 어 이게 언제 반대편도 가있나 자 피하고 오 피하고 자, 화염. 화염. 오케이. 피하고. 구르기 마스터. 하늘에 있는 달린 리아이요. 나는 이미 마스터까지는 아니고 한 마스터가 100이면 마스터가 100이면 나도 한 구르기 봤을 때 어때요? 얼마요원님이 봤을 때 구르기 한 50 이상은 터득한 것 같지 않나? 그래도 한 50 이상은 터득한 것 같지 않나? 이 정도면? 다 죽인 것 같은데? 어? 회수할 수 있네? 어, 이거 덫은 아, 너, 너 덫 많이 써야 자주 써야겠다. 덫, 이거 이거 대수, 덫을 회수해서 다시 쓸 수 있나보네? 아, 사용된 덫으로 되는구나. 에이, 씨. 이거는, 어... 뭐, 뭐, 어떤 게임이라고 말해야되지? 이거 어떤 게임이라고 말해야되지? 어... 그냥... 스카이린 플러스... 그냥 액션을 엄청 강화시키고 아이템이나 액티브 같은 걸 엄청 줄인 스카이린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저기 또 뭐 있네? 어어... 지금 간당하면 당하게 싸우고 있어. 어 어 뭐야? 어? 도망가기도 하네? 어 이녀석들 도망가기도 하네요 아이고 잠깐만 잠시만요 잠시만요